여기저기 사오달라 해오셔서 위험하시니까 자리를 묶여 드리는 거에요 쌤님 여기서 줄이 너무 길어지면 자리를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고 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서 저랑 말씀하실 거에요. 많이 오셨구나. 여기는 어디서 오셨나? 여기는 한 차로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나요? 대구? 아까 오신다더니 거기 아닌가? 로또 찬스방이 있어요. 로또 찬스방이 있어요. 로또 찬스방이 있어요. 아 서로 들어오면. 아 찬도 찬스방이 있어요.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신 동안 맛있게 즐겨요. federal 사업을 잘 어찌 먹으면 더 편히 먹겠습니다. 아오. 윽대하게 먹으면 더 편하게 먹으세요. 영어는 맛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 오셨어요? 네? 아까 왔어요. 아니, 거기서 출발을 집에서. 대구에서. 응, 몇 시? 10시? 네, 10시. 아, 그래도 몇 시간 안 걸렸네? 네. 또 오신다면서요? 여기요? 네, 또 오신다고 그러던데. 3시까지 오신다고. 대구 분들 오신다고 그러던데. 대체방 오신 거 아니야? 잘 숨으셨어요. 안 그래도. 여기 콘서트. 계속 잘 보고 계십니다. 아, 감사해요. 또 이번, 다음 주인가? 네. 또 있잖아요. 여기 성남. 성남은 저희 코탈 때예요. 진짜요? 아니, 이번에는 뭐. 감사해요. 벨벳사라는. 아, 저하고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못 찾겠네. 아, 거기 계세요? 아, 네. 지금 하셨어요. 아, 지금, 지금 가까우니까. 네. 우리가 늦게 먹고 왔는데. 김밥도 혹시나 사왔어요. 아, 잘했어요. 병투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 혹시, 혹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아쉽네. 이렇게, 내 몸을 들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ollow. 참 Analysis. Wouldn't you love for it? 왜 이렇게 해. акс nasty. Jeg seem to my brothers, yes.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인공와 조절을 받았다가 한국특장 민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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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3시부터 입장을 가능하고요. 4시부터 입장을 하려는지 3층에는 입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입장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입장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입장하기를요. 네,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장하게 해주세요. 네. 대구에서까지 서울까지 오셨는데 입장해야지. 대구 찬도법. 그러니까. 웃겨. 나 안 찾아요? 아직 안 찾는데요. 왜 안 찾으시지? 공연은 몇 시부터인가요? 어, 6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약간 6시부터인데. 1시가 또. 아, 맞습니다. 오프닝이니까 빨리 가니까. 다른 일정이 있나 봐요? 아, 방송. 오늘 방송 녹화 있대요. 아, 그러니까. 방송 녹화 있어서 6시에. 이거 오프닝 안 돼. 오프닝이니까. 오프닝이니까. 지금 나노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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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까 방금 들어보니까 2천원 씨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 2천원 짱! 아, 당연히요. 네. 네. 오늘 들어가실 거잖아요. 직원이시니까 뭐 들어가시겠죠. 네, 네. 아,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마을 공고, 음악회 화이팅! 샷업! 화이팅! 아, 네. 고마워요. 아, 너무. 발달하고 좋으신 것 같아, 성격이.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거기서 뭐야. 새마을 공고에서 인기 짱일 것 같아.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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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우! 잘생긴 얼굴!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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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요. 그댈 향한 내 사랑엔 이찬원! 이찬원! 범요일도 없어요. 이찬원! 아까 대구! 아, 로또! 이찬원! 이나IT아논! 유일기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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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샤 없이 이러다 장로 가겠도 이거 아니 너무 다들 줘 해가지고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